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바일에서의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 미라입니다. 현재 모바일을 통한 저작권 등록 신청은 개인 회원에 한해서 가능하오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바일에서의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중에서도 일반 저작물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해당 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되도록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 저작권 등록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을 통해 저작권 등록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모두 등록 사이트에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만약 아직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개인 회원인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후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의 일반 저작물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등록 신청 전 확인 사항이 제시되는데요. 하단의 등록 관련 기본 사항까지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신규 신청일 경우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저작자 성명과 창작 연월일의 사항만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등록 권리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선택하고 등록 권리자를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그 후 하단의 신청인, 즉 등록 권리자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당 연간 10건에 하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의회의 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할 겸에 신청 취하 후 신청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등록 권리자가 단독 저작자인지 공동 저작자 중 1인인지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단독 저작자라면 저작자 본인을 선택하고 공동 저작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공동 저작자를 선택하셔서 공동 저작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추가 기재합니다. 공동 저작자로 신청할 때에는 단독 신청 승낙서 및 신분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으로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거나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신청 명세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제호는 저작물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제호가 외국어인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변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류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작물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어떤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특히 내용은 등록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적 간행물인 경우 예를 선택하셔서 간행물 횟수 및 창작, 공표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적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이때 등록 신청 이전에 공표된 간행물까지만 계속적 간행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간행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표가 완료되지 않은 간행물은 계속적 간행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의 내용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창작과 공표를 모두 완료했다면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을 선택하고 창작만 완료하고 아직 공표하지 않았다면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창작 연월일이란 저작물의 창작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날을 의미하며 달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날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표 연월일이란 창작 완료 후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표 연월일은 창작 연월일과 같거나 그 이후 날짜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날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공표 사항에 맞게 공표 국가, 공표 방법 및 공표 매체 정보, 저작자 표시 여부 등의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공표 방법별 공표 매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등록하실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송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송을 선택할 경우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선택할 경우 등기 우편 발송 또는 위원회로 직접 내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제물 제출 시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세요. 복제물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경우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업로드 박스가 보입니다. 신청하려는 저작물 파일을 선택하여 추가한 후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를 완료해 주세요. 그런 다음 화면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류 작성 및 복제물 제출이 완료됩니다. 해당 복제물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로 제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작성서류 확인을 선택하여 신청서와 명세서 등을 모두 확인해 주시고 복제물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업로드한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표시된 수수료가 맞다면 네모박스에 체크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일한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권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등록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 인증 단계입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PC나 USB에 저장되어 있는 구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브라우저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브라우저 인증서 인증 방법과 생체인증 앱을 통한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 인증을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PC를 통하여 저작권 등록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고객센터, 사용자 인증 서비스, 모바일 인증서 관리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하셔서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증 번호 12자리가 생성되는데요. 다시 모바일 화면으로 돌아와서 인증서 인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하단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PC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해당 란에 인증 번호 12자리를 입력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PC에 있던 공동인증서가 모바일 브라우저 인증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인증서를 클릭하여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때 해당 브라우저 인증서는 처음 모바일 등록 신청 시 1회만 등록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된 브라우저 인증서의 암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생체 인증 앱을 통한 인증의 경우 인증 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록증 수령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선택 후 아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드디어 저작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 또는 복제물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발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모바일 버전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버전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였습니다.